어? 어? 오없는? 잠깐만 오없는? 오옴? 잠깐만 오옴 얼마야 이거 자 제가 그 뭐냐 오늘 이거 뭐냐 콜트 한번 콜트 한번 시청자분들 꼬둥이 왜 꼬둥이 왜 넘어가가지고 예 제가 아까 열 오늘 밤새가지고 오옴는 먹었거든요 오옴는 먹었는데 홀트! 홀트 한번 지금 만들어가지고 구급 한번 뜨나 안 뜨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디아브를 잘 모르는데 아무튼 한번 청자분들 꼬둥이에 넘어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일단 엠눈하고 말눈하고 이스트 엔날발 이스트오옹 자 이거 잘해야돼 이거 괜히 잘못 끼웠다가 큰일날 수가 있어 자 일단 엠눈 맞고요 엠눈 엠눈 날눈 흠 말 말 이스트 자 아 왜이렇게 떨리냐? 이거 말 이거 망하면은 오옴 오옴 오옴눈 얻었는데요? 돈 돈 다 날라가는거 아니야 말 옛날 말 미스트 오옴 오옴이 마지막이지? 맞죠? 흫흫흫흫흫 아 제발 제발 그거 떠야돼 664 664 664 아니면은 아니면 지금 다른 분들 얘기하는거 보니까 저거 전투지시 전투지시가 6이 떠야되는데 6 전투지시만 전투지시 6만 떠도 된대요 예 두번 첫번째꺼랑 세번째꺼랑 Sem kings 필요없대 거 그렇게 제발 제발 흫흫 이 이 số 전투지시 아이씨 그 온워크 구급 떴잖아 구급 제발 온워크 구급 떴잖아 제발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일은 안돼 일 뜨지마 제발 제발 망했네 완전 와 어떡해 이거보다 더 쓰레기인거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아 망했어 내 총 아 내 열 다섯시간 열 다섯시간인데 아닌데 아 어엘 아 아 아 아 orden 아 아 아 감사합니다.